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두의 아저씨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A드리머에서 보내주신 가성비 좋은 포터블 모니터 PN1501 제품 같이 간단하게 리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품 가성비가 쩝니다 어느정도자면 10만원이 채 안되는 가격에 지금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쿠폰 적용하면 9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다 구성품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품 우선은 아주 다양한 구성품이 있습니다 usb a 타입 충전기 들어가 있구요 10와트짜리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구요 케이블 같은 경우는 c2c 디스플레이 출력 시원하는 c2c 케이블 하나 들어가 있고 a2c 파워용 케이블이 되겠죠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hdmi 케이블인데 hdmi 풀사이즈2 미니 hdmi 케이블 들어가 있는거 확인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액정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필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필름 같은 경우는 액정만 보호하는게 아니라 전면을 다 커버해요 액정을 넘어서서 베젤까지 다 커버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전면부를 다 커버하는 그런 보호필름까지 포함을 하고 있구요 추가적으로 요요 뭐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이 있는데 이거 매뉴얼 읽다보니까 참 특이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warranty 보증이죠 as 같은 거에요 부분이 있는데 the monitor are guaranteed for lifetime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평생 보증한다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불량으로 인한 퀄리티 이슈로 인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평생 보장을 한대요 말이 돼?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평생을 보증한답니다 단 외부 충격, 사용자가 잘못해서 발생한 거는 개런티 안하는데 보증 안하는데 그냥 단품에 대한 이슈 있잖아요 불량이라든지 내부 소재라든지 그런 걸로 인한 불량 같은 경우는 발생하면 라이프타임을 개런티를 한다고 합니다 10만원다라는 요런 모니터 말이네?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하네요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품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품 가죽케이스 이렇게 열면은 포터블 모니터가 나오구요 요 제품은 뒤에 요 가죽케이스랑 자석을 통해서 붙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모니터 보시면은 우선 15.6인치 디스플레이 있구요 여기 넌클레어 타입입니다 빛반사가 좀 덜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왼쪽 포트 보시면은 여기 이어폰 잭 3.5파이 이어폰 잭 요거 조그 다이얼 위 아래 눌러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치 버튼이 있구요 여기 전원 버튼이 있구요 그리고 여기 스피커 있는 거 확인 가능하죠 반대편으로 돌려 보시면은 우선은 미니 HDMI 포트 있구요 USB-C 타입이 두 개 있구요 그리고 스피커 있는 거 확인 가능한데 총 요 세 가지 포트에서 디스플레이 입력을 받습니다 그만인즉슨 C 타입 여기다 연결해도 여기다 연결해도 여기다 연결해도 다 연결을 해서 모니터를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이 C 포트에 디스플레이를 연결한 다음에 이 반대쪽 C 포트를 통해서 PD 충전을 지원합니다 벨과트까지 PD 충전을 패스스루로 모 디바이스에 디스플레이를 쏴주는 디바이스에 전달해주는 패스스루 파워를 전달해주는 역할도 한다 어마무시하죠 9만원인데 그리고 이 가죽 케이스 또한 퀄리티가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확실히 만듦새가 딴딴해서 외부 충격에 대해서 확실히 잘 잡아 줄 것 같구요 그리고 이렇게 거치대에 역할을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하면 이렇게 누워서도 쓸 수 있구요 해당 제품은 이 포트를 이용해서 다양한 정도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기본적으로 노트북이라든지 PC에 연결해서 쓰는 용도로 당연히 쓸 수 있구요 그리고 스마트폰 연결해서 삼성, 덱스 활용할 수 있구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스팀 덱 혹은 닌텐도 같은 경우도 C 타입 포트를 이용해서 연결하면 좀 더 큰 화면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모니터니까 모니터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봐야죠 우선은 밝기부터 다 측정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색인역 중요한 색인역 측정을 해봤는데요 sRGB 64% 정도 나왔습니다 색인역이 부족하긴 해요 근데 뭐 가격이 가격이니만큼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밝기 같은 경우도 측정을 해보니 최대 밝기에서 약 229니트 약 230니트 정도 나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야외에서 쓰기에는 다소 어두운, 다소 어두운 그런 밝기긴 한데 실대 환경에서는 충분히 뭐 아 못쓰겠어 정도는 아닌데 그럭저럭 그래도 참고 쓸만한 밝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색 정확도, 색 정확도 같은 경우는 3.23으로 뭔가 디자인적인 요소를 작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디스플레이다 라고 보시는 거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점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5점 만점에 3.5점이 나왔다 그래서 해당 용도, 이 디스플레이 같은, 이 모니터 같은 경우는 뭔가 전문적으로 활용한다기보다는 들고 다니면서 사무적인 용도 혹은 그런 디테일한 색감이라든지 화질이 중요하지 않는 작업에 대해서 쓰는 거를 조금 추천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일반 사무직이라든지 그런 직원분들에게는 확실히 괜찮게 다가올 수 있는 가성비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쿠폰 이벤트 하고 있고요 이게 1월 4일까지인가 밖에 안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구매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재빨리 한번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 봅니다 자, 여러 크롬에서 오늘 간단하게 A드리머에서 보내주신 포터블 모니터 같이 간단하게 리뷰해 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하나 있구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드셨습니다 그럼 뿅